같은 이름을 가진 1908년생 야구선수에 대해서는 버키 해리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탠리 레이먼드, 버키, 해리스는 미국의 전 프로야구선수이자 감독이다. 1920년대 주로 이루수로 활약하면서 선수 겸임을 포함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감독 29개의 시즌을 맡아 두 차례 월드시리즈 재패를 포함한 아메리칸 리그 포함들입니다. 홍산 3회의 우승을 거두었다. 1975년 감독으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스위스와 웨일스 계통의 해리스는 뉴욕주 포트저비스에서 태어나 육세가 되고 나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턴에서 자라왔다. 그의 모친 캐서린이 피츠턴 근처의 휴스타운에서 건너온 동안 부친 토머스는 웨일스인 이민자였다. 그의 형 멀은 마이너리그의 이루수였다. 해리스는 13세때 학교를 떠나 지방탄갱 버틀러 광산에서 사동으로서 그리고 후에 검양관으로 일하였다. 자신의 예비 시간에 해리스는 빈터 야구는 물론 피츠턴 ymca 팀을 위하여 농구를 하였다. 해리스는 5피트 9인치 위신장의 156파운드로 우투우타였다. 1916년 피츠턴의 토박이자 훗날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당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감독 휴이 제닝스는 해리스를 그의 첫 계약으로 맺어 센트럴리그의 클래스 b 머스키곤 레즈에 그를 맡겼다. 거기서 그는 타자로서 분투하여 나오게 되었다. 해리스는 그러고 나서 인터내셔널리그의 1918년에서 19년 버펄로 바이슨스와 함께 마이너리그 베이스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1917년을 통하여 스크랜턴 마이너스 노퍽타스와 리딩 프리첼스와 함께 잡혔다. 해리스는 바이슨스와 함께 후기의 시즌 동안 자신의 타구 실력을 향상시켜 126개의 안타를 이루고 자신의 평균을 282로 올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앵겔 스타디움에서 채터누가 루가우츠를 이끈 야구 흥행주 조 앵겔에 의하여 워싱턴 세너터스로 추천되었다. 1919년 8월 22세의 나이로 그는 세너터스에 입단하였으나 처음에 인상적이지 못하여 빈약한 점이 일사 점을 타구하고 그 첫 시즌에 8개만의 경기로 들어갔다. 이 부족한 볼품에 불구하고 소유자 겸 감독 클라크 그리피스는 그를 1920년 세너터스의 정규 이루스로 만들었고 장기적으로 해리스가 점삼영영점을 타구하고 완고한 경쟁자로서 자신을 위한 특정을 이루기 전에 자신들의 첫 교전에 그가 타이콥을 터치아웃을 할 때 해리스를 위협한 그 더욱 맹렬한 슈퍼스타콥에 용감이 대항하였다. 해리스는 세너터스와 함께 이 루스로서 자신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다. 1924년 그는 선수 겸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27세의 나이로 그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최연소 감독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인 시즌에 워싱턴 dc에서 자신들의 단 하나의 월드시리즈 타이틀로 세너터스를 지도하는 데 속행하였고 더 보이원더 라는 별명이 붙였다. 그는 1925년 2연속 아메리칸 리그 패넌트를 우승하였으나 세너터스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월드시리즈를 패하였다. 야구 역사가 윌리엄 c. 캐샤터스는 1924년 월드시리즈에서 그의 지배적인 활약에 관하여 기회들을 위하여 그가 세운 기록들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신나는 7개의 경기 정세에서 더블플레이와 척살들이나 그는 .333점을 타구하였고 득점을 열고 4번째 이닝에서 세너터스의 1대0이 선두를 준 7번째 경기에서 중요한 홈런을 포함하여 2개의 홈런을 쳤다. 곧 썼다. 이 업적들은 그의 전체 경력에서 가볍게 치는 해리스가 9개만의 홈런을 친 것을 숙고한 더욱 인상적이었다. 1928년 세너터스로부터 그의 시초적 이탈은 선수 겸 감독으로서 타이거스로 이적에 들어왔다. 하지만 전부의 의지와 결심들을 위하여 1928년은 전임적 선수로서 그의 마지막 해였다. 그는 타이거스의 정렬 1929년에 7개와 1931년 4개에서 11개만의 카메오 출연을 하였다. 전부에서 그는 활약한 1263개의 경기에 나와 9개의 홈런, 224개의 2루타, 64개의 3루타, 472개의 출루와 167개의 도루와 함께 1297개의 안타를 수집하였다. 세너터스의 외야수의 지도선수로서 자신의 세계에 갈라진 기간들에 추가로 해리스는 타이거스를 2번, 보스턴 레드삭스, 필라델피아 필리스과 뉴욕 양키스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코니 맥과 악수아는 해리스 1924년에서 25년 그의 연속적인 페넌트들이 있던 후, 해리스는 다음 3개의 시즌을 위하여 첫 디비전에서 세너터스를 지킬 수 있었으나 그들의 우승 총수는 쇠퇴하였으며, 96개에서 81개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75개로 떨어져 해리스의 후임자로서 명예의 전당 투수 월터 존슨이 임명되면서 해리스를 이적시키고, 감독들을 바꾸는 데 그리피스를 이끌었다. 1928년 타이거스는 68개만의 경기를 우승하였고, 해리스의 1929년 반은 근소한 향상만을 제공하여 70개의 우승을 거두었다. 타이거스의 감독으로서 5개의 전임적 시즌에서 해리스는 타이거스가 76승 75패로 가고, 양키스에 밀려 5위를 하고 29개와 1분의 1 경기를 끝낼 때 1932년 단 하나의 우승의 해를 야기하였다. 1933년의 쇠약해진 세월에 해리스는 물러났다. 필라델피아 에슬레틱스로부터 취득된 훗날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 포수인 그의 결국적 후임자 미키 코크런이 선수 겸 감독으로서 1934년에서 35년의 연속적 패넌트와 후반의 해에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 챔피언십으로 타이거스를 이끌었다. 1934년을 위하여 해리스는 레드삭스의 감독으로서 계약을 맺었다. 레드삭스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당시 습관적인 최하위였고, 자신들의 1918년 월드 시리즈 이래 15개의 연속적 패배 시즌을 기록하였다. 1933년 레드삭스는 63개만의 경기를 우승하였고, 마티 맥매너스 아래 8개 팀의 아메리칸 리그에서 7위를 하였으나 부유한 새로운 소유자 톰 요키는 구단과 페네이 파크 둘 다의 주요 재건을 시작하였다. 율리는 맥매너스를 버리고 개인적으로 그의 새로운 감독으로서 해리스를 선발하였으며, 그의 1934년 레드삭스는 새롭게 매입된 최우수 왼손잡이 투수 레프트 그로브에 의하여 부상투성의 시즌에 불구하고 패배 시즌의 연속을 깨 점호 영영점에서 끝냈다. 그러나 레드삭스의 더그아웃에서 해리스의 체류는 하나의 시즌 밖에 못 갔다. 그와 레드삭스의 총지배인 에디 콜린스는 자신들의 활약 세월 이래 서로 다투었고, 율리는 콜린스를 상의하지 않고 해리스를 기용하였을 것이다. 강하게 타구하는 세너터스의 28세 선수 겸 감독 조 크로닌이 이적 매매에 유효해질 때 요키와 콜린스는 빠르게 움직여 10월 26일 크로닌을 위하여 유격수 린 레이리와 22만 5천 달러를 세너터스로 보냈으며, 그러고 나서 1935년을 위하여 그를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해리스는 그러고 나서 크로닌의 옛 직업을 차지하여 클라크 그리피스와 세너터스로 돌아갔다. 세너터스에서 해리스의 두 번째 임기는 주장으로서 그의 장기적 재직권인 8개의 시즌 동안 지속되었으나 1924년에서 25년이 되풀이들을 야기하지 않았다. 해리스의 팀들 중 하나만인 1936년 세너터스는 82승 71패의 기록과 첫 디비전 종결을 가졌다. 해리스는 팀을 아메리칸 리그의 최압으로 못 들어오게 하였으나 3년속 7위 완료는 그의 이탈과 1943년 필리스의 주장으로서 내셔널리그에서 그의 단 하나의 시즌으로 이끌었다. 1942년 야구에서 아마 최악의 팀 필리스는 겨우 제재업자 윌리엄 디 콕스에게 팔렸다. 해리스 아래 1943년판은 점사이사점에 야구를 하는데 향상시켰으나 7월 27일 감독은 뜻밖의 해고되었다. 해리스는 그러고 나서 경기들의 내기하기 위하여 프로야구로부터 콕스의 추방에서 역할을 맡았다. 그의 해고에서 격노한 해리스의 친구들은 콕스가 야구의 도박 반대의임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야구 커미셔너 커니시오 마운틴 랜디스에 알렸다. 랜디스는 그러고 나서 콕스의 행동에 관하여 사람의 증언하는데 자신의 사무실로 해리스를 소환하여 소유자는 3달 후에 무기정지를 당하였고 필리스는 그해 11월 RM 카펜터에게 팔렸다. 1947년 야구 시즌의 오프닝 데이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해리스는 인터내셔널리그에서 자신의 옛팀 버펄로 바이슨스의 총지배인 과구장 감독으로서 메이저리그의 외부에서 3개의 시즌을 보냈다. 1946년 8월 양키스의 공동 소유자이자 총지배인 레리 맥페일은 해리스를 본부의 직위로 임명하였다. 소란스러운 1946년 시즌은 맥페일이 3명이 감독들 조 맥카시 빌디키와 조니 나인을 고용하고 페넌트를 우승한 레드삭스에 뒤져 3위를 한 것을 보았다. 시즌의 종결에 맥페일은 해리스를 보머스의 1947년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해리스를 팀의 1947년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자신의 3번째 아메리칸 리그 페넌트와 양키스의 15번째 리그 타이틀로 팀을 이끌었다. mvp 선수 조 디마지오와 새롭게 취득된 출발 투수 엘리 레이놀제의 뒤로 1947년의 양키스는 97개의 경기를 우승하였고 12개 경기의 차이에 의하여 타이거스에 우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양키스는 공포적 7개의 경기 가을 클래식에서 제키 로빈슨이 이끄는 브루클린 다저스를 꺾을 때 해리스의 2번째 월드시리즈 챔피언십을 우승하였다. 맥페일이 양키스에서 자신의 상금을 팔고 1947년 시리즈 후에 즉시 야구를 떠났어도 해리스는 감독으로서 2번째 시즌을 위하여 돌아왔다. 그해 1948년 양키스는 1위를 위하여 동점에서 정규 시즌을 끝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레드삭스에 밀려 열광적인 페넌트 경주이자 2개의 경기에서 가까운 3위를 하는데 94개의 경기를 우승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양키스의 맥페일 소유의 뒤에 소유자들 댄 토핑과 델웹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총지배인 조지 와이스에게 불만을 느끼게 하였고 그들은 해리스를 케이시 스탱걸과 대체하였다. 스탱걸은 다음 12개의 시즌에 양키스를 10개의 아메리칸 리그 페넌트와 7개의 월드 시리즈로 이끌었다. 해리스는 세너터스의 주장으로서 자신의 3번째 일정 기간을 발포하기 전에 퍼시픽 코스트 리그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감독으로서 1949년 마이너리그로 돌아가 104패의 1949년 시즌이 실행되었다. 그의 첫 캠페인 1950년은 세너터스를 위하여 17개 경기의 향상을 보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팀을 1952년 78승 76패의 기록으로 이끌었으나 팀은 자신들의 감독으로서 최종의 기간인 해리스의 5년의 세월의 두 번째 디비전을 탈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타이거스는 1955년을 위하여 자신들의 감독으로서 프레드 허친슨을 대체하는 데 해리스를 선택하였고 타이거스에서 자신의 두 번째 기간의 첫 시즌에 해리스는 다시 선회를 일으켰다. 1955년의 타이거스는 79개의 경기를 우승하였고 1950년 이래 자신들의 첫 점오영형 위의 시즌을 가지고 나서 1956년 82개의 경기를 우승하였다. 그러나 타이거스는 각각 시즌에 5위를 하였고 자신들의 본부에서 소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솔직한 소유자 월터 브릭스 주니어는 시즌 동안 해리스와 그의 코치들에 거칠게 비판적이었고 팀을 팔으려고 한 진행에 있었다. 새로운 소유자 프레드 노어에 의하여 해고된 해리스는 2158승 2,219패의 기록과 함께 자신의 29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감독 경력을 마감하였다. 2014년으로 봐서 해리스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감독 경력 우승들에서 7위에 들어와 있다. 1957년 60세의 나이로 해리스는 본부 자격에서 레드삭스에 재가입하였다. 그는 두 개의 시즌을 위하여 조 크로닌의 수석 총지배인을 지냈고 그러고 나서 크로닌이 아메리칸 리그의 회장으로 임명될 때 레드삭스의 구장 감독으로서 크로닌이 해리스를 해임시킨 지 24년 후인 1959년 1월 총지배인으로서 그의 뒤를 이었다. 해리스는 1960년 9월 후순에 해고되기 전에 두 개의 패배 시즌을 위하여 레드삭스의 총지배인을 지냈다. 그의 감시에 레드삭스는 다저스와 로빈슨의 데뷔 후 다스의 세월보다 많이 1959년 7월 21일에 결국 AAA에서 온 흥행적 펌프시 그린에 의한 야구의 차별 장벽을 깼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합류하는 데 16개의 이전 확장팀들 중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1959년 레드삭스는 75승 79패의 기록으로 갔고 두 번째 디비전으로 떨어져 8개의 연속적 패배 시즌의 연속을 시작하였다. 그러고 나서 1960년명의 전당 헌액자 테드 윌리엄스의 최종 시즌에 그들은 65개만의 경기를 우승하였고 8개의 팀리그에서 7위를 하였다. 33세의 나이에 아직도 생산적이던 우익수 제키 젠슨은 1958년 아메리칸 리그의 MVP와 아메리칸 리그의 1959년 타구한 득점에서 지도적인 선수로 비행해 자신의 공포의 이유로 은퇴해서 전체의 1960년 캠페인 동안 나가 앉았다. 헤리스는 자신의 비틀거리는 팀을 각성시키는 시도에서 소수의 이적들의 혼란을 만들었다. 1959년에서 60년 오프시즌 동안에 일어난 그의 두 개의 최고 단면의 처리들은 그가 왼손잡이 투수이자 전 보너스 자랑거리 플랭크 바우만을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그리고 베테랑 출발 투수 세미 화이트를 인디언스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바우만은 1960년의 화이트삭스와 얻은 득점 평균에서 아메리칸 리그를 이끌었고 화이트는 인디언스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뜻밖의 은퇴하여 자신의 이적을 취소하였다. 헤리스는 또한 자신이 요키의 협력자 핑키 히긴스를 감독으로서 해고식하고 1959년 7월 3일 소유자를 상담하지 않으면서 세너터스의 코치 빌리 저지스와 그를 대체할 때 요키와 충돌하였다. 저지스는 1960년 6월 자신의 해고와 히긴스에 의하여 대체가 있기 전에 레드삭스의 지도자로서 달력의 해보다 적게 지속되었다. 헤리스의 해고는 4달 후에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헤리스는 화이트삭스를 위한 스카우트와 텍사스주 알링턴으로 옮겨지기 전에 1961년부터 1971년 워싱턴 D.C. 에서 활약한 새로운 확장의 워싱턴 세너터스 프랜차이즈를 위한 특별수석인으로서 자신의 장기적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력을 끝냈다. 그는 자신의 81세 생일에 메릴랜드주 베서스다에서 사망하여 휴스타운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루터 교회에 안치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